3월 4일 목요일, 루르드 마을은 이른 새벽부터 또다시 기적을 목격하길 기대하는 군중으로 가득 찼다. 마사비엘 동굴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베르나데트와 성모님의 다음 만남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성모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 침묵 속에서 군중의 실망감이 고조되었다. 베르나데트는 동굴 앞에 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본당 신부님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기적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성모님께서 진정으로 나타났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셔야 한다. 그 이후 20일 동안 베르나데트는 동굴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성모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했다. 교육과 일상에 집중하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음 만남을 기다렸다. 그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베르나데트에 대한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다. 일부는 그녀의 진실성을 의심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기적을 기대했다. 베르나데트는 조용히 기도를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성모님의 다음 부르심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차분했지만 내면의 확신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녀의 마음은 차분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강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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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들은 여전히 강